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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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클롬대스네! 되게 거리가 깔끔하죠? 시계도 아주 귀엽고요 조가이드 니넨 역시 앞에서 길어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길 항공인데 갑자기 이렇게 귀여운 커피 스탠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번에도 왔었던 가스트라는 카페입니다 이렇게 유명 표시가 돼 있는 귀여운 모습입니다 커피 맛있어? 아 딱 커피가 맛있답니다 여기 내부는 이렇게 귀여운 핑크 타일로도 돼 있고요 이렇게 걸어내면 사람들이 지금 평일이라서 랩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에서 보이는 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기 때문에 맞아 앞전에 앉았던 데랑 똑같은데 너무 맛있다 이거 터진 거 같아 또 터진 거 같아 왜 더 이러는 거 진짜 뚱뽕을 잘 며칠게 먹어야지 커피 맛이 좋습니다 눈이 너누이니 눈이에요 이제 눈을 맞으면 기분이 좋은 부산 사람이 된답니다 엔켓라는 가전입니다. 각 빈티지 바라는 명품 브랜드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곳이랍니다. 택스 리펀드 가능해요. 프라다하고 펜디, 루이비통, 샤네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아직 고민이 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쉬는 눈이 볼 것 같은데. 블랙런 반다는 편집샵에 와봤습니다. 깔끔스 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셀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인? 상당한 아이를 입어보겠습니다. 자, 입어보고 싶었던 옷을 드디어 이어갔습니다. 슈즈. 와, 요. 셔츠. 블라우스. 옷 핏은 38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보여줍시다. 웹킥을 샀습니다. 지금 나와. 네. 이거를 많이 먹으라고. 어? 어? 이게 포프가 안 들어가지네. 눕혀야되나? 포프가 왜 안들어가지죠? 어어? 오오오오오. 눕을까? 어. 과감하게 눕혀. 누워라. 이게 뭐야? 겉에 코팅이 그냥 아무 맛이 없는. 오늘은 그냥 색깔땜에 넣은 거라고 했어 생크림 케이크 아닐까? 맛있어? 일단 크림은 맛있구요 크림 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는 저번에도 보여드린 적 있던 현집 샤윤입니다 옷 브랜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저쪽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빈티지 셀링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뒤져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와 이거 뭐야 이것도 엄청 귀엽네 귀엽지 않나요? 여기는 호프! 한국에도 오픈한 곳이지요 호프 매장도 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저번에 왔었던 SNS라는 현집 샤윤고 마리안의 스트릿 웨어들을 팔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운동화가 많구요 세우나 보켄스탑도 있네요 이런 분위기의 현집 샵입니다 아까만 구름에 비친 모습이 더 예쁜 이 아파트 너무 예쁘죠? 누가 건축했는지 누가 건축했는지 멋있어요 또 프라이빗하게 또 프라이빗하게 아주 시크하게 열어주고 여기 애들이 좀 아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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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은 초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스토클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중국식 뷔페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뷔페식이에요 그래서 골라먹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해서 저기 스테이션에서 볶아주시고 이렇게 음식들이 있습니다 밥이 먹고 싶을 땐 이런 곳으로 오면 됩니다 말하셔야 한거야 원래는 아시아 음식을 잘 먹지 않던 우려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뭔가 라면과 이런 아시아 음식을 찾게 되는 저의 모습입니다 어우 참 저녁에 밤거리는 이렇게 한산합니다 한산해요 바람이 아주 춥습니다 여기는 스웨덴 마트입니다 대형마트 이구요 지금 보이는 곳 쓰는 빵코너인 것 같아요 빵코너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빵을 팔고 있고 아 이렇게 빵에 발라먹는 소스인가 보다 이런 것도 팔고 아 프랑스는 이거 1년을 안 했냐 이런거 싸게 하는거 그치 확실히 물가가 비싸군요 이 새우 맛있었는데 요새우 요새우가 그 요새우가 요새우가 참 맛있습니다 파스타도 파스타도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요새우는 쌀 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술코너 우와 얘는 술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뭘까 아 이파맥주인갑다 여기는 올리브유 같은데 그렇네 우리가 익히 보는 브랜드들도 있고 처음 보는 브랜드들도 있고 여기는 향실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클럽에 오면은 물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 나오는 물을 드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물 자체가 깨끗해서 굳이 물을 사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플라스틱도 아끼고 여행 경기도 아끼고 오오 이런거 이제 우리 코스트코에서도 파는 그런거 같은데 89면 얼마지? 좀 맑겠네요 코스트코에선 좀 더 비쌌던거 같은데 저 생선을 여기가 더 싸네요 확실히 아 여기는 좋은게 이렇게 소야 버전에 바닐라 맛이나 맛 종류가 되게 많이 있더라구요 알프로 요 브랜드가 참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오면은 항상 알프로거 바닐라 요거트를 사서 먹습니다 끝 여기는 이제 과자 코너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젤리 코너 우리 어른이를 위한 아이스크림 이 아저씨는 지금 하겐다즈를 보고 있네요 솔티드 카라멜 헉 이거 이거 자체만으로는 처음 보는거 아니야? 솔티드 카라멜이 있긴 한데 한국처럼 그니까 66이면 얼마야? 9.4kg 우와 처음으로 내라 아니 아니 뾰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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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싶어? 아니요 솔티드 카라멜이 별로 안 땡겨요 저는 난 과일 같은거 먹어 더 차라리 여기 아이스크림 여기 아이스크림 종류가 또 되게 많네요 이런 느낌의 마트입니다 그리고 셀프 개선대도 있지만 지금은 클로즈를 했네요 끝 끝 지금은 스톡클롬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이고 저희는 로젠달 가득 저번에도 인스타 포스팅으로 보여드렸던 그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역시 어제 중심으로 멱돌이 약간 부었어요 오늘의 파쇼은 H.O.T에서 영감을 받은 두건 파쇼입니다 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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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 마나나 대다 마나나 대다 마나나 그 두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잉크에서 쇼 참석을 해서 받은 이 손수건으로 이렇게 맹그로 보았어요 낮의 풍경을 찍고 싶어요 그래도 파란 하늘이 보이네 여기 인스타 미숨 대다 이스라 이 손수건으로 여기 여기 대단하우 20 한 번에 오늘은 저녁 먹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도 한마디로 질러요. 저희는 조식으로 비타민에 뱃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아름다운 로젠달 에어리아. 우리 트랩 타나보다. 이번에는 트랩을 타봤습니다. 트랩도 역시 날 깰깰시했고요. 지하철이랑 레이아웃이 좀 비슷하네. 여행은 원래 날씨빨이야. 날씨가 9월이지. 날씨가 9월달에 뱃살이 왔어요. 고주타운입니다. 이런식으로 골목들이 좁고. 옛날 유럽스러운 분위기로 더 많이 바뀌었죠. 날씨가 9월달에 뱃살이 왔어요. 날씨가 9월달에 뱃살이 왔어요. 날씨가 9월달에 뱃살이 왔어요. 우리가 오늘 먹는 레브는 이렇게 깔끔한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굶주려서 그런 거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집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뱃살이 포테이토도 아주 보들보들. 뱃살이 부툼하고 비린맛도 없고 맛있어요. 소스도 맛있고. 맛집은 인정. 인정해요? 응. 네. 인정합니다. 약간 느끼하다 싶을 때 여기 있는 오이, 피클을 먹으면 딱 좋아. 이거 먹어봐. 이 오이. 그렇지. 뭘 맛이 안 나고. 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습니다. 잘 구경하고 쇼핑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웃기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40번 기차가 공항에서부터. 쭉 시내로 들어오는 기차거든요. 근데 이 알란다시가 공항이고 이 줄 있죠. 여기서부터 바로 타려면 엑스트라 차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렴하게 가려면 공항에서 SL 티켓을 먼저 액티베이트를 한 다음에 이 마스타역으로 가서 쭉 시내로 들어오면 저렴하게 SL 티켓을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만 엑스트라 차지 내는 게 거의 한 1인당 13,000원? 근데 그렇다고 막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15분 정도? 그 정도라서 그렇게까지 돈을 내면서 관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번에 몰라가지고 저걸 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로 돈 내고 탔는데 이번에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마스타역으로 가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쭉 들어오면 돼요.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쭉 들어오면 돼요. 기대던 것보다 아주 맛있습니다. 들어보셔. 맛있어. 버섯킹 스타일인가? 어디선가 먹어본 적 있는 맛인데 어느 맛인지 모르겠어. 버섯킹 좋아집니다. 한국의 계산한 고해징이 억지 이빨 감사합니다.